기술원은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030 청년 스타트업 과정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난 25일 열린 개강식에서는 신용습도농업기술원장이 청년농업인의 역할과 사명을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우수 청년농업인 사례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2030 청년 스타트업 과정은 도내 청년들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디지털과 신기술을 적용한 창업능력 배약으로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개강식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농업기술원과 선도농장 등에서 실시됩니다. 또 안정적인 창업을 위한 농업지원정책, 농식품특허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 절차 등 단계별 맞춤정보 제공과 교육생 대상 창업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